오늘은 싱글벙글 모쏠려들의 이상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 그녀들이 왜 모쏠리 되었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고 가시죠. 37살의 나이에 모쏠린 여자가 본인이 원하는 남자친구 애인. 남편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말합니다. 본인은 눈이 높지 않다고 말을 하며 남자에게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하죠. 그 두 가지 조건은 욕조와 드비어스라고 말합니다.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을 여러분을 위해 아주 잠시 설명하자면 욕조가 필요하다는 건 원룸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 남자여야 하고 드비어스는 여자라면 모를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반지를 파는 주얼리 회사의 이름입니다. 욕조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씻을 수 있게 해주는 남자라면 저는 만족해요. 물 부어서 씻는 원룸에서 밖에 살지 않아서 집 있는 남자와 살고 싶어요. 두 번째로 드비어스는 다이아반지를 결혼반지로 받고 싶거든요.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. 남자아이가 꽃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여자아이 손에 끼워줘요. 어릴 때는 꽃반지를 끼워주던 그 손에 이제는 다이아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멋진 스토리의 cf광고가 있었어요. 이게 마음에 깊이 남아서 저도 꼭 드비어스 다이아반지를 받고 싶어요라는 37모솔녀의 발언. 외모를 많이 안 본다 말하며 치열이 고르고 근육질의 남자가 좋다는 이 여성. 성격 착하고 게임을 너무하거나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여성. 최소한 남자는 비접시 집이 있어야 하고 안전한 일하고 정시 퇴근하는 사무직이어야 한다는 여성의 발언. 진짜 솔직히 말해서 현실감각이 너무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? 참고로 이 여성은 가진 자신 100억대의 부자가 아니라 가내수공업 재봉틀을 타는 여성입니다. 어째서 37살이 되도록 모쏠린지 딱 느낌이 오시죠?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내용도 보여드리도록 하죠. 모쏠린데 내 이상형은 180 이상의 안경 안 쓰고 눈 크고 보통 체중의 강아지상의 남자였으면 좋겠어. 직업도 보는 편이고 폼팔이 차팔이 알바 같은 직업은 절대 안 됨 그 직업은 날 설거지할 수 없잖아. 나는 27살 현재까지 모쏠리고 솔직히 예쁘지 않아 뚱뚱해 165에 80으로 굴러다니는 수준이지. 라고 말하면서 모쏠리라 조급해지고 결혼생각도 있어서 마음이 급하다는 이 모쏠려의 발언. 80kg의 이 여성의 직업은 스모선수가 아니라 조소기업 경리라는 사실. 참 눈이 높고 주제를 모른다고 느껴지지 않나요?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180 넘는 남자들이 주제도 모르고 눈이 높다는 말을 오히려 하고 있죠.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기괴할 정도로 눈이 높은 여성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. 드라만봐서 눈이 좋았나 높아지고 환상 속에 살고 있어라는 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존나 드라마 속 멋있는 완벽한 남자 주인공만 봐서 눈이 좋았나 높아지고 환상 속에서 살고 있네. 현실 남자들 다 오징어로 보이고 눈에 하나도 안 차. 나 모쏠리거든 밖에 나가서 이상형 차은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 비웃더라. 라고 말하는 이 여성을 보면 어째서 저런 여성들이 생기는지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.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?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여자를 수천억대 재벌람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드라마의 시청률은 57%를 기록했습니다. 파리의 연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는 여성들의 망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드라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보며 현실 감각이 없어진 여성들은 현실과 드라마를 혼동하기 시작했죠. 그렇게 망상에 빠진 여성들은 현실의 남성들이 드라마 속 남자들처럼 해주지 못하자 남성들을 미워하고 호구같이 변하길 바라며 fm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. 참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오늘 보여드렸네요. 부디 그녀들이 드라마에서 깨어나 현실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방송국과 SNS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. 비교 아멘